으흠 흠 흠 레벨이 몇인지 검토나 해보고 어우 똑같아 이럴수가 우연인가 우연인가요? 좋아 내려와 에이 뭐야 이럴거면 우리가 이겼어 완벽해 완벽하게 이긴 음 레벨 낮은 애들을 위주로 올려주죠 진짜 낮은 애들 음 아오이랑 하루카는 나중에 키웁시다 나중에 오케이 낮은 애들 총집합 낮은 애들 총집합 쟤 쟤는 언제부터 몬스타의 우두머리가 된거죠 음 음 상콤하게 가봅시다 상콤하게 조금만 남겨주고 얘가 낼름낼름 쟤는 쟤는 게을리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노가다를 힘들때까지 힘든 스테이지가 올 때까지 안할겁니다 이대로 쭉 간다 쭉 지금 너무 쉬워 지금 너무 쉬워 옵션에 스피드 빠르게 하는거 없나 캐릭 캐릭 캐랑 피스 무행 그딴건 없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쏟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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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되 말하라되 피합시다 쟤 쟤 전부 다 계피만 남겨버린다 레벨업하기 존나 쉽겠다 너도 마찬가지야 레벨업의 재물이야 재물 와 이거 한 대 맞은 거 가네 이거 한 대 맞은 거 가네요 얘가 하면 안 되잖아 뭐 하는 거야 아 나 루이저 레벨 24 까지 깠지 뭐야 얘 피가 왜 다 차 있어 날 때린 놈이구나 돼지컬을 때린 녀석이구나 네 이대로 끝날 거 같지 않은데 적 증원이 올 거 같은데 죄다 쎈 레벨 밖에 없어 배가 왜 더 차지 않나 돼지컬을 때린 놈이구나 요리는 오도도 더 차지 안 될까 요리는 오도도 더 차지 안 될까 이럴때는 몸빵이 앞으로 가면 돼 몸빵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있으면 때리겠지 아무래도 유혹되겠지 좋아 안 되려 안 되려 쉬우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렇기때문에 어려워 질때까지 노가들 하지 않을겁니다 저것 좀 빨리빨리 하면 안돼? 볼리 끊었네요 아... 잡을 수 있을까 명중줄이 안좋지만 그래도 도전 나도 싸울 땐 싸운다고 접시공격 명중줄이 낮은데 다 맞는거야? 아이유 역시나 피했어 하지만 한대도 남아있다 아이유 역시나 피했어 아이유 역시나 피했어 아이유 역시나 피했어 진짜 못냐나 네, 이게 안가って 왜이라도... 이걸 못 죽이냐 아이유 역시나 피하지 얼마나 하해야돼 저는 피해를 중심으로 는 흐빈 얘들 믿을만하구만 레벨 낮은 애들을 위주로 얘도 한방에 가겠는데 이걸로 방해물은 사라졌네요 최근에 아이템이 많아 하나 둘 세개 암드 기어가 갖는 이 의미 이거면 알 것 같아 암드 기어가 뭐죠 이걸로 발산고 경험치 2먹어 얘는 잡을 필요가 없네 레벨이 25먹어 방어네 방어 방어라면 3번 다 써 이래도 안죽나 보자 방어 해봐 이거라도 먹으라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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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안났구나 24먹어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노엘로 피를 깎아야 겠어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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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낮 흥 흠 여기서 공격하면 안좋아 퀵 아?! 방어 아 제대로 봤어야 이게 정말 뭐하는 짓거리인지 레벨 낮은 애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차 나왔습니다 제발 좀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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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방금 뭐 된거야 죄다이저 레벨이 높은 애들밖에 없는데 괜히 높은 애들 다 가져왔어 괜히 죄송합니다 아 그냥 빨리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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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필 예루군각이지 시사한 놈 약자만 죽이겠다 이거냐 예 기술 똑같은걸요 원래 이런 기술이 이거는 빨리 넘기죠 골고루 때리는거 많아지 그냥 잠시만 위험한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시면 안이 돼 옵니다 님아 제발 좀 피해라 아 레벨 한 번 날라갔어 다 죽여버린다 진짜 와 봐줬더니 봐줬더니 아주 그냥 기어오르네 기어오른다 기어오르네 투하 기어오르네 이사르네 휘 일단 살짝 2대만 때린다 헉 그 아이 덮아 좀 두 ач 시퀀스 가사안 데이터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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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처음 봐 이 기술을 얻은지는 꽤 됐는데 얻는 건 처음이네 시퀀스 시퀀스 최종 관계로 가자 초사용 가시야 머리 색깔이 시퀀스 시퀀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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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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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이 시퀀스 저는 이미 아 빨발발리 안맞아 안맞아 레벨 차이가 몇이라고 생각하나 우와 다 피해 오지 나왔지? 좋아 얘 피가 꽉 차있네 그러면 미빠 미빠가죠 자아 이끄노 데스요 미빠 미빠 속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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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해봤자 소용없겠지 흐흐흐흐 흐흐흐흐 뭐가 일어난건가요 걸리셨군요 이게 뭐가 아프다는거지 미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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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하나도 마리 와우 무슨일 있으셨나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갑시다 어서오세요 한 번 더 미빠 미빠 미빈 나는 네 명이 안 맞춤 이도 미빈 안 맞춤 안 맞춤 아니 나 라이브를 비타는 삼다주야 비타는 비타TV로 하시면 되고 삼다주는 리세트로 캡쳐 그걸 달면 할 수 있죠 문제는 존나 비싸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살 겁니다 이제 닌테논이 이미 샀고 이제 리세트로 사야죠 야 저 차도 존나 아빠보여 야 설마 진짜 못죽이는 건가요 심각하네 하고 싶은 게임이 많아서 삼다수에 좀 많죠 슈퍼로봇대전 UX, BX라던가 암살교실 벌이는 게임 포켓몬스터도 있고 아 그래 프로젝트 X 프로젝트 존 X 있죠 그것도 거세섬도 나오잖아요 1부터 하고 드라운 2 할 겁니다 맞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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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다수 세대라고요 한 대 파시고 하면 되겠네 한 대를 파시고 하세요 필요 없는데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제로의 리전 조전 다 되겠는가 계획 일찍 경실 안 먹어 너희둘이냐 둘만 남았어 제발 이러지 말자 진짜 호우키 그래 호우키 아 잘됐네 잘됐네 키워야지 얘네들 키워줘야지 아 뭐하세요 끝냅시다 메루 이 배신자 자식 이걸로 끝날려나 끝나겠네 제가 삼다수 산게 일본판이에요 한글판 안산 왼쪽에 당첩 무조건 여기야 왼쪽에 당첩 왼쪽으로 당첩 무조건 여기야 무조건 여기야 주 ghost 우오오오 지.. 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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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이 좋아 지금 지금 소실 마지이크 솟아 스.. 넉 하이 어檬 아.. 아.. 어.. 우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왜 위에서 떨어지는거지? 당신의 힘 용서할 수 없어 끝났죠 예,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저도 지금 이유를 모릅니다 안가르쳐죠 순간이도? 아, 이게 뭐야? 끝이었어 이게 끝이네 얘는 무조건 공격이야 너는 힐피, 힐러니까 다 은혼의 카구라요 나오면 좋지 얘는 힐필이 높네? 몰라 나는 공격력이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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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싸우는지 이유나 좀 압시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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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거야 선생님 만나자면 으흠 또 수르나고 있네 으흠 으흠 암아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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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은혼의 카구라가 만약 나온다면 쿠기이믹이 3명이네요 으흠 으흠 루위즈의 하쿠라의 아리아의 으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기술 전술을 받았다구요? 무슨 기술이냐 뭐지? 리빠 이 게임은 다 좋은데 참전작이 너무 없어 참전작이 부족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? 빨리 성몽불랑이나 빨리 가자고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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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랩몬